자 그러면 제가급여 과연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저 보호만과 함께 낱낱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2월 한시정입니다 한시정 한시정으로 판매가 되는 제가급여 치매에 담은 다사랑 보장보험이에요 2월 8일 오늘 오전부터 시작이 된 다음에 63세까지 90만원 잘 아시겠지만 디비생명이건 라이나생명이건 60세까지 70만원 61세에서 75세까지는 50만원 가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흥국생명은 오늘부터 63세까지 90만원 64세부터는 50만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치매에 담은 다사랑 보장보험 2월 8일 오늘부터 단 20일간 28일까지 장기요양재가와 시설급여 한도가 상향존역이 돼서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얼른 좋은 시기 때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경증재가 시설 이 모두가 세트로 가입이 되는데요 63세까지는 90만원 그리고 65세 이하는 50만원 65세 초과는 역시 50만원 똑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중증재가 시설급여 1,1등급은 75만원 또 보장이 돼요 그래서 1,1등급 받으면 2개 합쳐서 165만원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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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중증재가급여 시설급여는 63세까지는 75만원 그 다음에 65세 이하 64세와 65세는 6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65세 이상은 3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장기요양진단 간편고지 탑재가 됐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경증장기요양진단비에요 65세 전에는 천만원 65세 이상은 초과시에 40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중증장기요양진단 65세 전에는 2000만원 65세 이후로는 80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급여는 치매보험 안에는 거지만 치매보다 보장범위가 넓어요 치매도 보장이 되고 치매뿐만 아니고 일단은 우리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상단부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5등급이든 4등급이든 3등급이든 일단은 납입 면제가 되어서 차후 보험료 안 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매월 90만원 시 중증침해 받으면 75만원 플러스 알파 165만원을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경증침해 진단은요 연계가 완화가 됐어요 경증침해 진단 중증침해 진단 연계비가 1대1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시적으로 판매가 되는 특판입니다 이렇게 가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63세까지는 90만원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경증 90만원 중증 75만원 중증 경증이나 가치 플러스 알파에서 165만원을 역대 최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재가급여는 우리나라밖에 판매가 안되다 보니까 지구상에 가장 높은 재가급여 165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비파혈성 내동맥류를 수술한 지 1년 경과 시에 인수가 검토가 가능하고요 양성 내종량 수술 후에 1년 이후부터 가능해요 뇌전증 뇌전증으로 인해서 완치되고 완치되고 1년 경과 시 의사 소견서 확인 후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견서 포함 사항 그래서 원인 질환 유무 이런 부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코올성 간질환 1회성으로 치료 종료하고 2년이 경과 후에 인수가 검토가 가능하구요 반복 치료력은 가입이 안되다고 하네요 뇌영양제 복용 증상 없이 예방 차원의 복용인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확인 후 검토가 가능하구요 정신질환 정신질환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조울증은 치료 종료 후에 3개월 경과 시 인수가 검토가 가능하구요 입원여 있거나 현재 치료 중인 경우에는 인수가 불가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세? 63세까지 턱걸이 63세까지는 9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 또한 재가급여만 응응 시설급여 요양원에서도 입소시에도 매월 90만원 한돈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월 28일 20일간만 딱 20일간만 2월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영상에 올려드리면 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얼른 연락 주시구요 저 보호막 2월달에도 따끈따끈한 시상품 많이 어 올려드릴테니까 어 구독좋아요 알람설정 또한 어 여기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가입소부터 더욱 보상관리까지 한방에 책임지는 보호막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